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바쁘세요? 좋아요! 집에서 노란 음식이 가장 좋죠! 오늘 여러분께 한국 도전식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즈 떡꼬치 그릇 치즈와 닭게게 스크롤 소리가 어떻게 되요? 그릇 치즈를, 다들 그릇 치즈를 좋아하는데 빵을 상대로 닭게게도 닭게게도 사용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에서 명동에 왔어요. 저는 한국에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도료맥에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모든 한국 도료맥에서 이것이 모든 관심이 들었어요. 그녀가 앞뒤로 만들었죠. 제가 볼 수 있어요. 모든 게 너무 쉽죠. 그런데 엄청나게 맛있네요. 돼지고기, 이 돼지고기, 저는 돼지고기 좋아해요. 진짜 녹는 치즈가 아주 좋은 방법이 되요. 달콤한 마늘을 달고 있었어요. 정말 놀랍죠. 집에 돌아가서 제가 이걸 만들었죠. 약간 다른 버전으로 사용했죠. 제가 치즈에 사용했죠. 치즈는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달콤하고 그리고 치즈가 너무 달콤하고 골고루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만들어졌어요. 집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똑같은 맛이에요. 모짜렐라 스트링 치즈. 이 스트링 치즈를 항상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밥을 넣었어요. 밥은 한국의 매콤한 밥을 만들때 그리고 매콤한 떡볶이를 만들었죠. 저는 이런식의 밥을 사용해요. 짧은, 얇은, 치즈가 모양의 밥을 만들었어요. 한국식품점에서 아주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가끔 신선한 밥을 구입할 수 있어요. 혹은 냉장고에 구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찾지 못할 수 있어요. 저는 이미 레시피를 가지고 있어요. 제 레시피를 볼 수 있어요. 한국의 치즈가 모양의 밥을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밥을 나누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끓여서 끓여요. 부드럽게 끓여요. 밥깨가 정말 쉽고 끓여요, 2분간 끓여요. 이 밥깨가 약간 부드럽죠. 그래서 저는 1분정도 끓여요. 밥깨가 부드럽게 끓여요. 끓여요. 그리고... 저의 찬물이예요. 꺼내세요. 그리고 헹굴을 씻으세요. 6인치 6인치 정도예요. 반으로 잘라요. 8개의 밥을 잘라요. 각각 3인치예요. 그래서 저는 다 맞게 만들어요. 다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요. 모짜렐라 치즈, 스팅 치즈. 이 크기는 밥게 크기 크기예요. 잘라야겠어요. 이 치즈를 남아있어요. 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밥은 바삭해요. 여기 냄비에 넣었어요. 먼저 밥과 치즈. 3인치, 모두 3인치. 그리고 밥과 치즈. 그리고 밥과 치즈. 잘 보이죠? 예쁘죠? 치즈와 밥과 치즈. 여러분이 만들 수 있을뿐요. 너무 예쁘죠? 밥과 치즈는 1, 2, 3, 4, 치즈는 3인치. 이 크기는 거의 다 똑같은 크기입니다. 그런데 치즈는 조금 더 깊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치즈는 중불로, 정확히 중불로 아름답게 썰어주세요. 그냥 썰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도. 1, 2, first rice cake, 치즈, rice cake. 치즈 남은 두개장이 남아있어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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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익혀주세요! 두꺼운 스킬렛이 필요해요. 불을 끓일거예요. 아주 낮은 불을 끓일거예요. 중불을 끓일거예요. 너무 뜨거우면 치즈와 rice cake의 끓일 때가 달라요. 치즈가 너무 노릇돼요. 여러분들은 제 직원분이예요. 제 직원분이예요. 제 직원분이예요. 제 직원분이예요. 여러분에게 돈을 만들 수 있어요. 버터, 두꺼운 스킬렛을 넣으세요. 이제 제 스킬렛이 뜨거예요. 중불에서 불을 끄세요. 버터를 넣으세요. 그리고 이 밥을 넣으세요. 그리고 이 밥을 넣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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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쪽으로 움직일거예요. 안쪽으로 움직일거예요. 이렇게 움직일거예요. 이렇게. 이제 불을 끄세요. 약 1분정도 익었어요. 좋아요. 밝은 흰색. 아주 좋아요. 익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달콤한 국물을 사용했을때 제가 원하였을때, 당연히 원하였어요. 좋아요. 반죽이 약간 부드럽고 고추냄고 잘 녹아요. 그리고 이제 끝! 이 chuva가 작아서 큰 chuva를 가져왔어요.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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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주 좋죠. 복돌입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충분히 먹으세요. 맛을 볼께요. 끝! 맛을 볼께요. 아주 맛있어요! 음! 약간의 달콤함과 달콤함을 볶은 국물과 쫄깃한 떡볶이예요. 모짜렐라 치즈 이 3개가 아주 잘 섞여있어요. 그런 그런 한국 한국의 도료의 맛을 만들고 있어요. 좋은 아침이 될까요? 아주 쉽게 만들어요. 왜요? 오늘은 치즈 떡꼬치 만들었어요. 그릴드 치즈와 랩깨 스크류를 만들었어요. 제 레시피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